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메드엑셀 대표이사 차동익입니다. 저희 메드엑셀은 2001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인슐린 팬니드를 제조하여 미국, 유럽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매출의 90%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. 세계 최초로 34개의 팬니드를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2016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. 현재 ISO 9001과 ISO 23485 및 미국, 중국, 유럽, 브라질, 콜롬비아의 인증 및 다수의 특허 및 실용실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